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 신미승입니다. 3수생 아들을 둔 47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애가 제일 힘들겠지 하면서도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으셨겠죠. 늘 가슴이 답답하고 체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동네 내과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내과를 다녀도 가슴 답답한 느낌은 개선되지 않았고 혼자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를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평소 직장 문제, 금전적 문제 등으로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 사실 마음의 병이 아니라 심장병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심장질환이라고 하면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생각하시고 가슴이 심하게 아파야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근경색과 협심증도 가슴 답답함의 형태로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들 질환 외에도 가슴 답답한 증상을 유발하는 심장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저 마음의 병이 되거니 스트레스 관리 좀 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성분은 평소 건강검진도 따로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방치하던 중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신비대가 관찰됐고 심장내과 진료를 권유받았습니다. 심장내과에 오셔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는데 심장이 커져 있고 심장 수축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심부전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지는 않나 확인하는 관상동맥 조형술 검사 결과 다행히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지는 않았지만 심장 MRI 검사에서 심장 근육 일부가 손상되어 섬유화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고 심장의 수축 기능도 좋아졌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적기에 심부전을 진단받지 못해 치료가 늦어져 악화되면 심장 기능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때는 가슴이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숨이 차고 몸이 붓고 심한 경우 숨이 차서 누워있기가 힘든 정도로 심한 중증심부전으로 진행하는데요. 중증으로 진행하면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몸에 심장 보조장치를 넣어야 하거나 심장 이식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은 56세 남성분입니다. 이분 역시 평소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셨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숨이 심하게 차서 병원을 찾게 되셨다고 했는데요. 사업상 이후로 일주일이면 5일에서 6일 정도는 술을 마셨고 가슴이 답답한 날은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알코올성 심근증에 의한 심부전이 악화된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금주와 약물 치료를 통해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금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지만 환자분께서도 스스로 병의 위중함을 느껴 잘 협력해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빠른 치료와 환자분의 노력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지만 알코올성 심근증이 반복될 경우에는 술을 끊고 치료를 해도 심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신체 부종이 동반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심장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신체의 병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후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마음의 병과 신체의 병이 병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슴이 답답하다는 것이 건강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낼 수 있는 병원에 꼭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슴 답답함이 나타날 수 있는 심장병에는 오늘 말씀드린 심부전, 심근증,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외에도 심장 판막 질환, 부정맥, 심낭염, 대동맥 확장증 등 매우 다양한 심장 혈관 질환들이 있습니다. 꼭 심장병이 아니어도 소화기계 이상이나 호흡기계 이상으로도 가슴 답답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험이나 식도염으로 가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와 상관없이 가슴 답답함을 느끼시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할 때 가슴이 답답해 오거나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 후에 전에 없던 가슴 답답함이 새로 생겼다면 심장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음주를 자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슴 답답함을 경험하셨을 경우 반드시 심장내과 혹은 순환기 내과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상농맥 질환은 명치 부위와 가슴 부위에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화 불량으로 오인될 때가 많습니다. 체기와 다르게 불안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식은 땀이 나는 증상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답답함이 지속되거나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슴 답답함을 경험하셨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병원은 조기에 발견하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큰데 많은 분들이 초기 증상을 방치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가슴 답답함이 몇 가지 단순 검사의 이상 소견과 맞물리면 심장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병원을 멀리하지 마시고 이상 증상을 느끼신다면 꼭 방문하셔서 진료받으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